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물탐구는 한 명인데요.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입니다. 고 백남준이 아트페어 지일서울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추모특별전으로 함께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미디어 아티스트죠. 고 백남준은 1960년대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전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로 통하는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는데요. 고 백남준은 TV, 프로젝트, 퍼포먼스, 설치, 공동작업을 아우르며 다작을 하는 미술가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1974년 뉴욕에서 지금의 인터넷과 같은 전자초고속도로의 개념을 구상했고 1995년에는 이를 336개 텔레비전을 이용해 전자초고속도로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라는 대형 비디오 설치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아트페어를 표방하고 있는 지일서울은 지난 2011년에 시작해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백남준을 추모하는 텔레비전이라는 전시를 통해 갤러리가 소장한 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남준의 초상사진과 인터뷰 영상, 작품 관련 사진 등 다양한 자료와 작품이 소개되는데요. 특히 백남준이 세상을 뛰기 얼마 전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소우까지 휠체어를 타고 매일 다녔던 그 길을 사진작가 김용호가 촬영한 휠체어 레벨아이가 전시됩니다. 휠체어 레벨아이는 카메라가 장착된 휠체어에서 촬영한 영상 스냅샷으로 당시 백남준의 삶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일서울 아트페어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터 1, 2관과 국제회의장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백남준 추모특별전 뿐만 아니라 가나아트, 선화당 등 16곳 정상급 갤러리가 참여한 전시와 1인 작가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마음껏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